역전세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역전세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일단 뭐 얼마나 지속할지 얼마나 피해가 할지 모르는데 일단 지금 현재 역전세 난 상황은 어떻습니까? 말은 많은데 과연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이런 의문이 먼저 드는데요. 네. 이거를 먼저 데이터 역전세 데이터를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전세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시도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네. 이 파란색은 이제 그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해서 임차인들이 집주인한테 줘야 되는 전세 상승분을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밑에 이제 빨간색은 뭐냐면 역전세가 나가지고 오히려 집주인들이 세입자한테 돌려줘야 되는. 그렇죠. 그리고 이거에 차액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주인이 받는 돈이랑 돌려주는 돈의 차익을 이 밑에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역사상 처음으로 지금 이런 역전세 문제가 23년 5월달부터 서울 기준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금액 차이가 지금 3583억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역전세 나는 금액만 놓고 보면은 5월달에가 이제 1조 4,100억 정도 지금 되는 거고요. 자,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언제가 가장 심하냐면 23년 10월, 23년 12월. 그래서 올해 4분기, 연말 정도가 이 역전세 난이 가장 심할 것이다. 라고 지금 데이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2년 전에 계약했던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죠? 맞습니다. 네.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거고요. 혹시 오류가 있을 수 있어서 일단 3층 미만은 뺐습니다. 1층하고 2층은 아무래도 좀 더 전세가가 쌀 수 있기 때문에 1, 2층은 아예 빼고 그런 데이터로 지금 만들어서 이런 결과가 지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역전세 난과 관련된 문제가 시작이 됐고 최절정은 올 하반기가 3부기, 4부기가 될 것이죠. 맞습니다. 10월, 11월, 12월. 이때가 이제 가장 심각한다는 거고요. 이게 어... 이걸 이제 평균 금액을 한번 보시면 지금 7월달이잖아요? 네. 7월달 기준으로 보면은 어... 건수가 지금 9천 건이 넘고요. 네. 어... 총 금액은 1조 3천억 정도 됐는데 건당 얼마냐면 1억 4천 정도 돼요. 차이가. 차이. 네. 반한 금액이.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정부에서 DSR을 DTI로 바꿔줬죠. 그래서 DTI 60%까지 바꿔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연봉이 한 5천만 원 정도다. 그러면 한 1억 한 7천 정도. 연봉이 한 1억 정도면 한 3억 정도 대출, 추가적인 대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봐도 이 정도는 평균이 한 1억 5천이 조금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이런 정부의 대책으로 인해서 역전세는 어느 정도 넘어갈 수는 있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좀 고가 아파트들을 보면은 어떤 반포의 어떤 단지들을 보면은 8억입니다. 평균 8억 정도 돼요. 내줘야 될 돈이에요. 네. 집주인들이. 네. 네.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역전세 나는 이미 우리 부동산 집값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네. 그런데 미치는 영향이 생각만큼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시면 이게 이제 반환을 받는 그러니까 집주인이 받는 돈이 있고 줘야 될 돈이 있잖아요. 이거의 차이가 이 밑에 그래프인데 언제 시작되냐면 5월 달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아 5월이요. 그래서 이제 5월, 6월 됐는데 이제 정부가 정책을 딱 꺼내놨기 때문에 이제는 역전세 문제가 크게 뭔가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우려는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문제가 되는 게 이 표에 지금 오른쪽 밑에 있는 그 표에 보듯이 5월에 시작이 된 거거든요. 마이너스가. 그렇죠. 마이너스가. 내줘야 될 돈이 더 많아진 게 5월이었고 그 뒤로 한 1년 정도 이상 더 가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가냐면 이 문제가 24년 10월까지 갑니다. 내년 하반기까지 가네요. 그러면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계속 돈을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 부동산 시장이 당장 크게 상승을 하거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쉽지 않게 아마 만드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부동산 집값에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마 이제 영향을 아니요. 아직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여전히 지금 단기 반등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고 대책까지 나왔기 때문에 역전세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뭔가 부동산에 크게 영향은 없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집을 급하게 팔아야 될 이유가 이제 별로 없어졌죠. 근데 대신 어찌 됐건 그 차액을 대출받아서 주더라도 세입자는 구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세시 이 매매 매물이 오히려 이제 전세 쪽으로 조금 옮겨갈 가능성은 좀 있죠. 그래서 전세 매물이 조금 늘어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정부 대책은 효과를 볼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십니까? 네.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역전세가 오히려 강남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떤 지점을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금액 단위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이제 서초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반포자의가 있죠. 그래서 반포자의를 보시면 지금 23년 7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102억 정도 되고 이 24건 평당 아니 평균 지금 한 4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내줘야 될 돈이요? 집주인지를 내줘야 될 돈이. 네. 근데 요게 10월달에는 얼마까지 커지냐면요. 5억 6천까지 커집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레미안 또 퍼스티지가 있죠. 네. 그래서 레미안 퍼스티지 같은 경우는 24년 5월달이 이제 전체 금액이 가장 크고 보시는 것처럼 한 5억 정도 지금 평균 그러니까 평균 금액이 이제 한 5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2년 전에 전세 가격이 높았을 때가 이제 2021년 말 22년 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파트에 따라서는 어떨 때는 뭐 21년 말에 계약한 게 높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올해 10월부터 내년까지 이제 역전세 난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시기가 되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끝나고 나야 그때서는 우리가 뭔가 상승을 좀 논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남아있는데 지금 상승 얘기하는 건 좀 이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군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런 역전세 상황이 결국에는 언제까지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데이터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내년에 이제 10월달 24년 10월달 정도까지는 역전세 문제는 계속 이제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25년은 들어서야 그때는 이제 역전세 문제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물론 전제 조건은 전세 가격이 여기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지금 가격이 유지된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이 데이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최악의 경험을 생각을 하게 된다면 만약에 이제 지금 경기 침체가 혹시라도 오잖아요.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또다시 매매가 뿐만이 아니라 전세가가 또 급락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역전세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없다라면 지금의 이제 전세 가격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세 가격은 무릎 정도까지 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없지만 혹시라도 경기 침체가 온다라면은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IMF 때도 그렇고 그때는 이제 전세가 이제 급락을 할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만에 안에는 혹시라도 그렇게 된다면 좀 역전세 문제가 더 아마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에스베에스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